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크 주한 아르헨티나 신임 대사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예방하고 양국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크 대사는 아르헨티나 수출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언급하며 양국의 농업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농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간 교류 증진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